원래는 퇴사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워드프레스로 AdSense 하는 걸 했어요. 워드프레스로? 네, 워드프레스로 AdSense 하는 게 3년쯤 됐거든요? 3년쯤 됐는데 꽤 괜찮았어요. 월, 천, 그래서 한계에 좀 몰려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어차피 운영하다가 사이트도 좀 늘리고 이제 글 쓰는 것도 제가 직접 안 하고 주제만 주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렇게 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원래 제가 네이버를 주로 노출시켰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돼서 그게 확 떨어졌어요, 완전. 완전 확 떨어져가지고 그러기 전에 벌써 저는 유튜브 시작해서 스포츠 관련? 스포츠, 날씨, 잡다하게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요새 뭐 연예 프로그램, 미스트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짬뽕으로 해서 그냥 백링크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죽어버리고 아직 유튜브는 덜 컸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스포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로 좀 했어요. 했는데 쇼츠 하나가 좀 터져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한 4천 정도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제가 옛날에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운세, 풍수, 사주 명리 이런 게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한 거를 사이트에 좀 적었는데 그 사이트가 또 노출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트에 백링크를 할 유튜브를 만들자. 그래서 운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사이트가 잘 됐는데 여기 방주직이니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하다가 쇼츠도 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운세 사이트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운세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2만 9천 돼버렸어요. 네, 계속 돼버렸다. 이게 이제 스포츠는 이제 6천 정도 돼 있었고 한 두 달 전만 운세는 1천도 안 됐는데 네, 두 달 전에는 네, 운세는 1천도 안 됐는데 스포츠는 6천이었는데 스포츠 운세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서 좀 키우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애드센스 수익은 이 뒤로 뭘 더 붙일 수 있을까? 스포츠나 운세나 아니면 뭐 제가 저는 이제 전업은 아닌데 어쨌든 수익 나는 거 뭐라도 얼굴 안 나오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이제 상담 좀 받아볼까? 처음에는 퇴사가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드센스 수익을 받아서 어느 정도 뭐 월천이 쭉 꾹 유지되면 퇴사를 해야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3년 사다 보니까 월천이 나왔다가도 0원으로 가고 네. 이거는 퇴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뒤에 백단에 이제 워드프레스 뒤에 뭐 붙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면 유튜브 뒤에 뭐 붙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워드프레스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둘 중에 양축하니까? 근데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루에 뭐 몇 개씩. 워드프레스 수익이 얼마나 낮아요? 지금은... 아, 하루에 100달러 정도? 하루에 100달러 정도 돼요. 아, 400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400만 원 정도. 네이버 쪽 계속 트래픽에? 원래는 네이버 쪽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구글로, 구글에서 그게 들어오고. 콘텐츠 양이 되게 많은 거 봐요. 네? 콘텐츠 생산이 엄청 많은 거 봐요. 제가 그냥 키워드만 주고 알바를 이제 글쓰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GPT가 되니까 또 자동화 비슷하게 뽑아서 하루에 2, 30개월씩 또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GPT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깔아 놓는 거고 핵심 키워드 주는 거는 좀 고급 키워드는 따로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제 별도로 워드프레스는 거의 잡탕밥이었어요. 지금 이거 애드센스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가게팅된 거. 네. 이거는 거의 잡탕이었어요. 아무거나 다 했거든요. 돈 낼 만한 키워드 그냥. 사람들이 인기 있을 만한. 상관이 없죠? 결이 뭐 결이 막 나눠줘도 상관없죠? 근데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 유튜브로 온 얘는 운세 채널이 커버리니까 운세에 집중해야 될 거 같고 스포츠 하면 스포츠에 집중해야 될 거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 뒤에 뭔가를 붙이고 싶은데 스포츠 뒤에 뭔가 붙이고 운세 채널 뒤에 뭔가 붙이고 싶은데 그게 잘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지금 직업은 보세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업종은요? 업종은 저기 교육 관련. 무슨 교육이요? 직장인 뭐 재교육 뭐 이런. 운세 사이트 지금 조회량은 어때요? 에센스 수익은 얼마나 나와요? 에센스 수익이 지금 요 때 한번 빵 올랐고요. 하루.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오늘 이제 요 정도. 하루에 66달러. 영상 얼마나 조리돼요? 지금 얘는 쇼츠는 하루에 두 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얘가 그래도 백링크 칠 때 좀 치면 전체를 어떻게 보죠. 여기 트래픽에서 백링크로 워드프레스를 밀었던 거죠? 네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요 때쯤 됐네요. 2020. 지금 08년? 이때는 그냥 링크만 달아놨었어요. 링크만 달아놨다가 하나씩. 공격적으로 영상 올라간 게 그때쯤? 네. 요때 이제 1일 운세. 지금 총 영상량이 얼만데요? 쇼츠가 많아요. 쇼츠가 많아요. 반 반 돼요? 네. 반 반 될 것 같아요. 쇼츠 한창 할 때 캔바에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해서 1일 운세 좀 울리고. 그런 거를 아예 노출 거의 안 되고요. 요새는 이제 이 화면도 5초 만에 한 번씩 삭삭삭 바꾸고. 또 자막도 넣었다가 자막도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쇼츠 중에 조회수가 좀 잘 나온 게 이게 좀 잘 나왔어요. 자막도 빼고, 조회도 잘 뺐고 이렇게. 근데 이제 쇼츠만 한 30개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예약을 하고. 또 아 얘가 여기도 그래요. 풍수가 있고, 운세가 있고,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3개를 제가 적절히 그냥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풍수, 오전에는 풍수 쇼츠 하나, 오후에는 부처님 말씀 쇼츠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드폼으로 풍수 하나, 부처님 말씀 하나.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다 여기서 보고. 그때 이후로 갑자기 각성을 해서 왔다는 게 방주직이. 네, 그때 처음에, 처음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 그 누구지? 그분 AI로 설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각성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전에는 좀 엉망이었어요. 그전 거는, 그전 거는 좀 엉망이었는데, 그때 보고 이제 썸네일도 다 바꾸고,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의 특징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썸네일도 쫙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래서 뜨기 시작했군요. 네, 내용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런 영상을 보면, 썸네일은 바꿨는데 안에 내용이 이렇게. 이게 주로 이제 명언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주로 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은 저는 딱 한 10만 이 정도로 해서, 뭐 사이트를 여러 개 나누고 싶거든요, 사실은. 맞아, 어두프레스 느낌. 네,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 결로 하면 그런 게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자막을 안 넣기 시작했어요. 자막을 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자막 안 넣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까지 작업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막도 다 개시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부처님 말씀, 품수, 운세가 중국 계열, 일본 계열 뭐 이렇게 3국이 주로 보는 것 같은데, 아시아 동아지, 아시아 사입, 일본 거를 아예 새로 팔까? 자막을, 자막에 영어 자막 들어가 있어요? 영어 자막은 있어요. 무조건 넣었어요. 영어 자막, 자막은 자동 자막 생성은 돼 있어요? 자동 자막은 돼 있어요. 자동 자막은 돼 있고, 그러면요. YTCC 오늘 넣으셨죠? 강제 부시도 됐고, 여기 밑에 설정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채널 소개 채널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영어로 키워드. 내가 다루는 거, 운세, 부진, 말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태그 쫙 500개 다 채워놓으세요. 그래야지 외국이 송출돼요. 잘, 잘 돼요. 이 채널이 뭔지 알아요. 영어 만드시면 돼요. 나머지는 영어 만드는 건 다 걔네가 자동 번역하고 다른 나라도 뿌려주니까 여기다가 그 자세히 보기에 태그 되는 건 똑같아요. 태그예요, 이거. 태그 생성되니까. 얘는 채널 태그. 우리 채널이 뭐다, 이거. 그러니까 해외에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 이거. 이거 담으시면 구독자 더 빨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막을 열어라는 거를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게. 그리고부터는 제가 이제 중간에 자막을 안 넣었거든요, 화면에. 화면에 자막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은 그때까지 해서 여기 와서 분석을 해보면 자막으로 시청자층이나 이런 데 보면. 시청자층 한번 볼까요? 나라별, 나라별 보고 싶어요. 자막으로. 맨 밑에, 맨 밑에 드는 거. 자막 없음이 20%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직 외국이 많이 안 붙었네. 여기 위에 볼게요. 오스트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아까 그 채널에 영문 집어넣으면 이거 늘어날 거예요. 아직 확장 덜 됐어요. 자막 문제는 아니고 자막 어떻게 빼셨다는 거예요. 전체 언어를 틀어놓고 어느 나라가 더 먹히는지 우리 좀 지켜봐야 돼요. 해외 확장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막을 제가 캐컷으로 하거든요. 캐컷에 나오는 자막을 일단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베트남, 영어, 일본, 중국어, 대만, 시낙폴, 홍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자막이 아까 시청자 나라별 늘어나는 거 봐가시면서 특별히 많이 넣는 나라가 있으면 그쪽 자막이 제대로 못 켜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단계적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이 채널이 분할하면서 나중에 한 10만원씩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눌지 하나 괜히 문제 되지 않게 그 말씀 하실 거잖아요. 저는 주제는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한 주제대로 두 개씩만 가면 되는데 그래서 스포츠, 얘는 저는 블로그 식으로 치면 얘는 정보성인 거 같고요. 얘는 이제 이슈성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계정도 다른 구글 계정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따로 만들어 놨고 얘도 엘드센스도 붙여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얘가 되기는 하기는 얘가 조금 더 일찍 했어요. 이게 아니고 한 이쯤 어디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같아요. 여기서 쇼츠가 한번 올라서 이제 뭐 4천 됐다가 수익 난 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얘도 뭐 이런 채널도 나쁘지 않은가 어떤가. 그래서 얘도 스포츠도 노출만 되면 돈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엘드센스 같고 느낌이. 그래서 얘도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외국 채널을 운세로 하더만. 그게 아니라면 뭐 쇼핑이나 뭐 이제 그런 거를 붙여야 되나 그래서. 이 채널 보르실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영상이 얼마보다 한 번씩 올라가요? 얘가 초반기에는 쇼츠를 계속 올렸는데 하루에 한 개씩 정도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손흥민 경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올렸고. 미들 폼은 쇼츠를 올리니까 도저히 수익 그거에 못 맞추겠어서. 얼마 전부터 미들 폼을 하나씩 하나씩 올렸어요.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그중에 한 개가 이렇게 돼서 얘가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때쯤 운세 저쪽에서 많이 수익이 나서 이때부터 좀 놔둬버렸어요. 완전히 시간이 들어가니까. 네. 얘가 폼이 한 두 배 더 들어와요. 얘는 정말 그날의 경기 결과라든지 또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다 조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채널이 제가 못 보려고 할 때 EPL 동영상을 두 번 따와서 두 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한 번만 더 먹으면 그래서 그런 위험도 좀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 축구 영상 막 따오던데 저는 그렇게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사진 언론사에 나오는 사진 이런 식으로 사진만 좀 움직이게. 처음에는 남자 목소리 하다가 타임캐스트 들어가서 여자 젊은 여자 목소리로 바꾸고. 지금 성적은 좀 어떤가요? 네? 먼저 영상 나올 때보다 성적 저조하자. 예. 그래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그전에는. 확실히 저조할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하고 남자가 뭐 이렇게 좀 그랬는데. 다 대표님 혼자 적어 보시는 거죠?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랬다가 워드프레스처럼 갑자기 문제 생기면 날아갈 두려움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못 하고 문화바를 해놔야 되고. 근데 제가 구글은 조금 더 믿어요. 사실은. 네이버는 좀 야가치 같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살짝 덜 하긴 하는데. 얘 키운 게 조금 아까워서 그런 마음이 좀 있긴 했으면 합니다. 사실. 그런 거 버릴까요? 지진성이에요? 콘텐츠가? 얘는 매주 경기가 있거든요. 사실 성민 경기가. 요번에 아시안컵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월드컵 있잖아요. 스포츠는 사실 시즌성이라기보다 이슈가 빵 터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여기 워드프레스에서도 거의 스포츠로 이제 거의 수익이 나서. 그거는 계속 이슈니까. 워드프레스는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올라온 콘텐츠가 모두 주먹돼서 한 번에 보는 건데. 얘는 타겟팅돼서 연산에서 관련된 걸 찾아가고 언제나 내 걸 검색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얘는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데가 유리한 유튜브인데. 최근 그 10개 빼면 나머지는 거의 의미 없는 콘텐츠가 되잖아. 축구는 쌓이는 콘텐츠가 아니고. 맞아요. 맞습니다. 은세는 쌓이거든요. 맞아요. 도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은세는 복리로 가는 천부터 생각에. 근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쇼츠는 안. 아 제가 생각했..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쇼츠에 예전에 링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링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붙잖아요. 링크가. 근데 이걸로 쇼츠로 이거를 계속 해보니까 에드네스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답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누가 채널을 들어가서 옛날 쇼츠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슈에 한 번 쫙 받아주고 쫙 받아주는 거로 쌓아가서 더 받아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쇼츠가 에디센스 비용이 엄청 싸잖아요. 네.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쇼츠가 에디센스 비용이 이런데. 이로 100만 구독자만 늘어나면 지금보다 배수는 늘어난 데다가 그때 비딩컵이 붙어갖고 광고비 좀 올라가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도 고민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한 100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스포츠 채널을 하는데 쇼츠 얘기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러면 그 100군데 99명이 안 할 거예요. 돈 안 되는 건 굉장히 제가 자꾸. 근데 축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지나서 계속 하시다 보면 더 아까워질 거예요. 1만 명 되고 2만 명 되고. 전 이럴 때는 얘는 잠깐 보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덮어놔도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네요. 어차피 그때 내가 마음이 동화할 때 다시 그 시점에 스포츠를 올리면 되는 거죠. 스포츠를 그때그때 반응하니까. 시간을 다 멈추셔도 돼요. 그대로도. 그때 이어산다고 과거하고 이어졌나 안 이어졌나 찾아보지도 않을 거고. 얘는 어디 날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스포츠인데 꾸준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베스트 10. 맨유의 과거 베스트 1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 점도 있어요. 나중에 테스트 훗날에 여유 있을 때 좀 테스트 해본다고 치고 얘는 일단 보류하고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얘는 일단 보류. 맞아요. 왜 그러냐? 나 혼자 하니까 지금 나 혼자 하잖아요. 저거를 이어서 할 거면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아요. 아 여기 얘를? 카테고리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있을 게 얘랑 제가 약간 틀리게 다루 만들어가는 게 낫죠. 반응 오는 거 보니까. 그 영어 채널 하나 빼던가. 아니면 이대로 묶어 가던가. 아니면 얘를 똑같은 콘텐츠를요. 영어 채널을 해오세요. 일본어 말고요? 일본어 말고요. 얘를 글로벌을 열지 마시고요. 얘를 글로벌을 열면 한글 없애고 뭐하고 하니까 한글을 약간 추락하니까 얘는 한글 전용, 해외 영화권 전용으로 해서 두 개. 저 여태까지 계속 와서 가면 일본어를 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어 따로 하셔도 되는데 일본어가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애드센스 좀 될 때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 나오는 사람들 초청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가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애드센스 수익이 일반 유저 저희 같은 퍼블리어셔가 두 배가 많대요. 광고비가 비싸요. 광고비가 비싸요. 광고비 비싸요. 걔들은 클릭을 잘해준다. 걔들은 매너거든요. 그렇다고요. 우리는 뭐.. 한국은 광고를 욕하는데 걔들은 콘텐츠 제작자한테 고마우니까 눌러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풍수가 일본도 불교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일본도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얘를 그대로 더빙을 일본어로 입힐까? 아니면 자막을 열어둘까요?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가 어느 나라에 먹힐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실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영어권을 열고 해외를 열어서 해외 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본 다음에 어느 나라에 먹히는지를 조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한국 채널 따로 글로벌 채널 따로 하는 거를 추천드렸었어요. 한국은 한국만. 한국어만. 그래서 한국에 맞게 편집. 해외에는 그냥 영어로만 편집하는데 나머지 포기한다. 근데 지금 일본어만 별도로 가는 걸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일본이 만들었는데 전혀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본어권으로 해서 또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안 먹힐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영어를 테스트해보시고 저 그거보다도 이렇게 가실 거면 나중에 이게 돈을 번다. 요즘 운세 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운세가 저는 요런 비슷한 게 많이 뜨는데 운세가 여자분들이잖아요. 무당 비슷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완전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그냥 이제 이렇게 명언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쪽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공부를 한 거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계속 콘텐츠는 어쨌든 명언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풍수도 하고 책도 보고 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콘텐츠는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고민은 이제 수익이 과연 워드프레스 할 때만큼 날까? 그렇게 하려면 뒤에 뭘 또 붙여야 할까? 말씀은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돈이 되는 곳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업화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가시면 나중에 직장 퇴사는 못 하시고 추가 수익 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찾아야 되냐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기 되게 힘든 게 이렇게 광고 수익이 꾸준하고 지출도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사업 못 해요. 중독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요? 지금 IT의 끝자락에 있던 애들 손 못 대는 원룸 애들 많아. 너무 쉬운 걸 아니까. 그리고 너무 편하잖아요. 직원 안 구해도 되고 알바만 줘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콘텐츠도 내가 이걸 생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지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를 연계해서 투자하는 결제가 붙거나 이것도 지금 붙이기 애매한데 그 연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세 채널 두 개 하지 마세요. 그게 그러냐? 어떤 거 같냐면 주사 콘텐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은 재생성된 콘텐츠가 여기에 또 이제 콘텐츠의 내용이 좀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뜨면 뜰수록 고발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냥 저작권은 우리 거 보고 베낀 것 같아. 말할 거거든요. 자기들도 결국에는 기록되었던 것들도 지금 생성을 시켜놓고 유사하면은 고발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고 그러면 저작권자는 유튜브는 이쪽 시장에 피곤하면 먼저 운영했던 애들 손을 들어주니까 잘리면 얘나 한 번에 잘린다. 공태계로. 그래서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워드프레스에 문제 있을 때나 스포츠나 나시나 이때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셨으니까 다른 콘텐츠를 또 발굴하시는 게 많다고 그때 염두해 주실 게 콘텐츠가 이슈를 타지 않고 쌓이는 건지 이슈를 타서 만들었던 콘텐츠가 한 번 수요되고 마는 건지 꼭 판단하셔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애로 가시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정보성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정보성이라도 하더라도 단기적 정보성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 정보. 시즌이 돌면서 보험료는 강하게 오래 돌게 한다든가 정보성 콘텐츠로 가시는 게 맞고 대신에 운세 쪽은 하나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소를 확인하시고 운세솔루션을 판매하는 데들이 있어요. 사이트. 사이트요? 지금은 많이 싸졌을 거예요. 옛날에 한 150만원, 300만원 했는데 요즘 50만원, 100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해요? 앱사이트. 운세, 운세, 운세나라, 토종운세 이런 거지.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서. 네. 가죽 명의로 하거나 누구명의로 사업자로 내서. 아, 그러면 얘를 타고 들어와서, 글로 들어가서 운세를 타고 들어가서가 아니라 밑에다 링크에다 다 거셔야지. 정보란도 걸고, 하단란도 걸고, 댓글도 걸고, 설명란도 걸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운세를 보면 사주를 보면 5천원이면 5천원은 5천원짜리 겹쳐있고 5천원짜리 겹쳐있고 1만원짜리 겹쳐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를 사이트를 팔아요? 팔아요. 사이트를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있어요. 운세솔루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만들어서 도메인까지 다 입혀서 주는 건가요? 도메인은 내가 사는 거고 아, 도메인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도메인에서 이름 정하면 이름까지 입혀서 줘요. 내가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제휴마케팅에 운세가 있거든요. 그에게는 몇 프로만 먹는 거 내가 그냥 이 안에 있는 컨텐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럼 뭐 사주, 궁합, 장면 뭐 이런 걸 다 어디에 쓰려나? 링크업에 쓰려나? 링크업에 쓰려나? CGI 모래컵 예, 예소프트 이게 그 솔루션마다 틀린데 운세솔루션이라고 한번 보세요. 월임대용도 있고 잠깐만요. 왜 좀 많이 안 펴? 밑에서 좀 내려보세요. 잠깐만요. 왜 전문가가 필요한 그러니까 월커멍이고 운세사이트 분양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를 열어서 연체를 붙이시면 100% 네머신이잖아요. 광고비 난대로 이게 이제 사업의 연습이죠. 이거 말고 잘 돼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돼요. CGI 모래컵 아니면 예소프트라고 y소프트.net 아니면 랭크업 이런 랭크업이 없네요. 운세사이트 아까 그거 말고 모양 되게 이쁘신데 많아요. 여러 개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다 제작되어 있는데 70만원 정도만 살 수 있고 호스팅비 월에 한 2만원? 1만원? 그거 모셔서 하시면 내가 왜 광고비만 받아요? 아, 계속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저기 이제 제휴마케팅에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솔루션 사서 붙으러 가는 사람들 아, 그걸 붙이면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사서 디자인 바꿔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운세 디비틀이 팔아요. 거기다 내 거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요. 앱도 그거로 만들어요. 운세 앱도. 제가 운세... 아... 쇼핑 밑에서 이렇게 연결해놓고 쇼핑에 나와도 운세 한 달 이용권, 1년 이용권 이런 것도 저도 교체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에 내 사이트 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는 거지 너는 한 달 동안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봐라. 한 달에 결제 엄청 올라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새 엄청 올라오고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운세 사이트가 좀 노출되거든요. 연애용 같은 것도 괜찮고 장명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싼 거 앞에 50만원 할 거고 일회성. 수로션을 사세요. 운세가 커가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쇼핑 붙여서 이용권 팔고 이용권 붙여도 되고 그냥 거기 링크만 걸어서 거기 들어가도 되고 링크 최대한 선명권부터 뭐 붙어. 음... 그게 돈이 많이 크겠어요. 얘가 크면. 지금 제가 정말 여러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 한 번도 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보니까 영상 안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남들하고 후별되게 지금부터 좀 더 영상 만들 때 정성스럽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말고 요즘 영어 채널에서 다 유사하니까 짤리잖아요. 쟤 지금 까만 바탕했으면 나중에 짤리니까 지금부터 환경도 넣고 모두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아하 좋네요. 이거를 넣었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이거 받아 영상으로 넣으세요. 영상으로 조금 이거 요즘 PT AI에 이렇게 칠하면 거기 이렇게 물결 유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정제화면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이거 하고 한 두 개를 올려봤는데 특별히 제주도라고 좋은 저는 그거를 특별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구별되게 해야지 안 잘린다고요. 검정화면하고 동일한 것들은 유사 콘텐츠로 막 생산된 거로 봐서 나중에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광고 품질 저하시킨다고 그냥 다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잘리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안 잘리게. 그렇게 하시고 솔로샤랑 사신 다음에 그때 가서 걔가 더 잘 팔리게 운세를 얘랑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추가해서 걔를 지원하도록 채널을 따로 해서 하나 그때 와서 약간 더 그럴듯한 거로 만들어서 그때 그 안에서도 결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건 광고 수익보다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출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핸드폰 결제 같은 거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드시면 운세는 된 것 같은데 운세는 그래서 만드실 때 이 채널에서 해외 언어 푼 걸음만 가는 거 아시지 별도로 지금 핸드폰 체험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 사이트에 결제율 올라가는 집중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해외는 지금 나중이라고요. 해외는 또 에디세스 지급밖에 안 되니까 이게 수익이 다 되고 나면 그때 준비된 영상 가지고 해외를 별도로 빼는 게 저는 맞는 거거든요. 여기는 자막 다 막아버리고 한국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결제 수익이 높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막은 올리지 말고 한국을 좀 집중해서 하다가 이거는 한국만 집중해서 하다가 그래서 한국 사람 아까 솔루션은 한국 밖에 지원 안 되니까 솔루션 위주로 가고 그렇게 된 거 자막을 얘는 다 막아버리고 똑같은 영상 그대로 영어로만 해가지고 글로벌을 열어버리고 따로. 걔는 에디세스 용어로. 두 개 하는 거는 다름없는데 생산량은 하나잖아요. 영상 막 두 개 편집할 필요 없이 국내 수익용하고 해외 수익, 에디세스 수익용으로 두 개를 가고 그러고 나서 훗나라에 얘 결제가 자리로 지금 얘를 이 결제를 서포트할 만한 채널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운세도 똑같은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명언처럼 읽어주는 거 말고 오늘의 운세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내는 거로 해서 얘를 서포트하면 걔는 또 안 잘릴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스포츠를 일단 챙겨놓고 시장에서 수익화 만들 수 있는 건데 너무 유행하지 않은 것 중에 요즘 수익화 좀 될 만한 게 뭔가를 보면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추가로 하면 어떤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그냥 광고비 말고 유저는 꽤 모을 수 있는데 수익화를 붙일 만한 게 뭐지? 나중에 다른 거 붙일 만한 게 뭐지? 라는 걸 좀 연구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다음 준비죠. 왜 그러냐면 워드프레스에다가 짬뽕된 콘텐츠를 담으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중에 한 콘텐츠가 되는 걸 떴잖아요. 짬뽕 콘텐츠는 안 떠요. 떠줄 곳이 없어요. 모두가 타겟팅 세밀화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가 세밀화 됐지만 큐 검색이나 이게 바뀐 애들도 지금 다 유저 성향이 따라가거든요. 유저 성향은 짬뽕은 없어요. 근데 내가 콘텐츠가 없어서 긁다 보니까 과거처럼 짬뽕으로 된 건 긁어왔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서 얘는 정상적이거나 진실된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콘텐츠가 많이 필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우리 콘텐츠가 세분화됐다면 더 우대받았을 거예요. 각 카테고리별로 있었다면. 그럼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세는 잡으셨으니까 스포츠는 뒤로 밀어넣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내가 카테고리 중에 내가 강한 게 뭐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강한 게 뭘까?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세도 콘텐츠 판매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콘텐츠 판매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제가 오늘 드릴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널이 이렇게 사업화될 수 있구나 나중에 사업의 확장이 존재하는지 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다면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퇴사라는 계획을 잡으시는데 지금의 수익으로만 가면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안되고 앞으로 3,500원이 돼도 퇴사 못해요. 언제 날라가지고 근데 얘가 사업화되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 많이 연구해 보세요. 꼭 되는 거로 그래 놓고 안 되면 나중에 여기는 사람들을 붙이면 돼요. 아까처럼 워드프레스에 찍어낸 것이 그래 붙이면 되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요. 네. 분할해보세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를 다 쪼개 놨어요. 쪼개셨구나. 카테고리로? 하면서 자동차, 대출, 보험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쪼개 놓고 예전에는 한 사이트가 잘 돼서 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올라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면 내용이 차면 쓰일 거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콘텐츠가 신규 정보가 필요한 거지 과거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자동차도 보험도 대출로다. 다 신규성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워드프레스의 단가 높은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까 저보다는 이 콘텐츠 발굴하시는 게 더 촉이 좋으셔서 찾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두 개를 만들지 말고 이런 다른 형태의 거를 만들어 가라. 그럼 한 번에 안 잘린다. 우리의 문제는 포탈로 합쳐져 있었기 때문인데 얘를 지금부터 분할 생산하면 두 개, 세 개 복사하는 것보다 분할 생산이 낫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축구처럼 쌓아놨다가 다른 게 치고 올라갔을 때 얘를 제끼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걔가 쌓여가는 애라면 제끼지 않는데 그 콘텐츠 과거에 만드신 게 다음에도 쓰이는 콘텐츠라면 저는 계속 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걔가 또 얘를 어느 날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나간 경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나간 상황에 대한. 그때 좀 이따 손흥민 은퇴하면 끝나니까 쌓이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멈추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때 다시 할 때는 콘텐츠 방향이 쌓이는 구조로 간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건 우리가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나 내가 손대는 그것은 쌓이는 애 아니면 하지 말자. 꼭 쌓이는 애만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하는데 많이 알았는데 아니 이제 제가 키워드를 알았으니까 제가 맞아요. 찾아내십니다.